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바쁜 주말에 쇼핑몰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빈 자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 건너편에 빈 자리가 나는 것을 보고 재빨리 차를 가지고 건너가 보면 또 다른 차가 먼저 딱 자리에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또 오래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문득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빈 자리 하나만 주시면 다시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하고 나니까는 거짓말처럼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가 혹시 될까 봐 재빨리 그 차를 빈 자리에 집어넣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됐어요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을 것만 얻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강력한 연료 효과적인 연료는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분이 좀 더 기도 많이 할 진지하게 할 만한 일들이 좀 생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럼 다니엘에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본 5장까지 보면 그럼 1장에서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정한 뜻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너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하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이 바벨론의 박사들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죽게 된 어떤 그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은밀한 것 왕의 꿈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장에서 누가 고난당했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난당했습니다 친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랑 메삭 아벤누거가 생각나시죠?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니아는 헨야회라 해서 야자를 딴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그가 환관장의 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이 다니엘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다니엘서의 전개된 사건의 이야기들을 마치 암시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장과 4장에 보면 그 꿈의 내용을 밝히 드러내 보인 것 여러분 바벨론의 그 어떤 신들 어떤 술객들도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떤 게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그 꿈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이냐 미사엘의 이름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럼 3장과 6장에 보면 풀무웃불에서 또한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사리아, 에제르, 야후베,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영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당한 고난에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 그들이 당한 어떤 문제,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너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지막 경고와 심판 가운데 실각하게 될 때 그가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 동안 들에서 헤매이게 될 때 사람에게 쫓기게 될 때 여러분 다니엘도 그 왕의 실각과 함께 그도 고난당할 수 있는 어떤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하고 나면 그럼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도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그럼 메대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럼 벨사살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그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가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메대사람과 바사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럼 그것은 마치 아버지는 바사의 왕이었고 어머니는 메대의 공주였던 이 다리오를 찍어서 이야기한 것 같은 어떤 신탁의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신의 통치를 합법화할 수 있는 개국 공신과 같은 이 다니엘을 등용해서 더군다나 지난 67년간 바벨론 궁전에서 그가 지혜자로 박사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일해온 이 다니엘의 어떤 경험과 또 지혜를 통해서 정치와 제도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다리오 왕이 나라의 새 총리를 세우고 120명의 고관을 세울 때 이 다니엘을 새 총리 중에 하나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자신의 어떤 통치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수석 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많은 고관들이 힘을 합쳐서 이 다니엘을 물리치기 위해서요 똘똘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은 왜 다리오가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가 아마도 이 다리오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 메대 출신의 총리 한 사람 또 바사 출신의 총리 한 사람을 세웠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 유대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궁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떤 중립적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총리들 간에 그 밑에 있었던 많은 고관들 간에 어떤 정치적인 경쟁과 어떤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들은 다니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 그 무리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구절을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니엘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다니엘과 함께 다스렸던 동료들이었고 사람들이었지만 그럼 그 배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영적인 괴괴가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여러분 다니엘은 그 동료들의 시기와 음목 가운데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람을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어떤 잘못된 말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다양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랜 기간 바벨론과 이 메데파사를 지나면서 가장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던 왕은 너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럼 너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삶에 고난을 안겨준 바로 그 어떤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포로로 잡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우상에게 들여진 재물을 먹이려고 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요 세상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니엘의 경험과 실력과 그의 신앙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수석 총리로 기용하고자 하는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요 왕은 그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왕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럼 다니엘에게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근심하고 그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다니엘은요 너부갓네살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에 구원 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랬다면 이 법령이 제정되는 초기부터 너부갓네살로 왕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 법령이 겨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론하고 그 법령이 공포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법령을 기한한 다른 총리와 어떤 고관들의 음모를 맞서서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는 다리오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 인생의 어떤 위기보다 더 위대하신, 더 능력이 많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선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주어지기만을 바라지 정말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생각한 어떤 길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처럼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추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하고 보호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밀고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는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참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럼 10편, 109편, 4절 말씀해 보면 그럼 다윗이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109편, 4절 말씀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들이 나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나이다 내가 그들로 인하여 생명이 경각함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I a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아마도 다윗의 10편 이 구절을 잘 알고 자신의 기도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그 다윗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다니엘과 같이 I am a man of prayer I am a woman of prayer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맞서 싸우고 대적했을 그 위기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뿐이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1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 어떤 기도의 원리를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툭 튀어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알고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낙심되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럼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저 기도는 고난받고 어려울 때만 하는 거지 일이 잘 풀리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로테이프는 사단의 이름인데 아주 노련한 사단인데 이 사단이 젊은 사단에게 젊은 귀신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가정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보면 이 젊은 귀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핍박하면 됩니다 유혹하면 됩니다 이 귀신들이 회의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그럼 나이 많이 든 이 마귀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일 하자 기도도 내일 하자 말씀도 내일 읽자 예배도 다음에 가자 그럼 게으르고 미루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도 그 어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사 각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대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환경 이유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을 때 요즘은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어떤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기도하는 것 불법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2013년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리버티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그 졸업식에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는 친구가 이 로이 코스터너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미리 연설문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다 점검을 해주고 학교에서 마련해 준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는요 학교에서 준비해 준 선생님 점검을 받은 원고를 갑자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끄집어내더니 기도가 불법이 된 이 나라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이 나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인가 그럼 그리고 나서 그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시며 나라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많은 학생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그럼 그 학생의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 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불법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비난거리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고 관직도 주셨고 그에게 어떤 인정받는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모습을 통해서 너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혼들이요 우리의 그 결사각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기도가 불법이 되어도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 앞서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위협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 앞에서 그럼 베드로는 담대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럼 베드로가요 너희 보고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을 너희가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그럼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부각되는 단어는요 바로 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시키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 설의 집사님 한 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분이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잘 소리내서 안 하신 거예요 그냥 혼자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저랑 원합니다 했지만 공중 기도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끝맺어야 되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물 위를 걸으셨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습관이 돼야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 가서 축도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또 늘 현지어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는 했지만 축도를 별로 안 하셨는데 어느 날 본국에 돌아와서 목사님이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예배 후에 축도해 주십시오 축도하러 올라왔는데 갑자기 축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도요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숙의 이야기지만 그럼 정말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 어떤 탑을 쌓아놓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보니까 다섯 가지 이야기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가서 두 번째는 윗방에 올라가서 장소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두 가지는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경건한 폼 형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하는 것도요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손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 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불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천주교들도 다 이렇게 따로 있는데 기독교는 보니까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대답을 해 주었는데요 그럼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을 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정말 속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열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단지 방향, 디렉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언약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열한기상 8장의 낙성식 기도를 하면서 4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우리 백성이 범죄하여 자기가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요 바로 이 성전 언약의 기초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성전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언약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언약을 의지하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캔버스를 다 사셔가지고 나침판을 사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개신교니까 그러면 베델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의 언약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간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해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름다운 계획을 펼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사건, 그 관계를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바울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좋을 때도 가리키는 것이지만 나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정말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 삶에 닥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바울이 빌리포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할 것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찬송의 거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삶을 본받아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시면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武ylon 고구arner 도착할 수 있도록 is basic 요